양궁 선수가 될 수 있었는데 왜 선수가 되지않고 양궁을 갈 수 있으신가요? 한 15년 정도 선수하고 나서 은퇴를 하고 이제 여기서 지도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선수도 하고 지도자도 하고 있는 거예요. 어깨 부분에 왼쪽 오른쪽 어깨 부분이 있잖아요. 큰 부위말고 안 속뒷이 속근육이라는 게 있거든요. 그 부분에 부상이 가장 중요해요.